요즘 거리에는 봄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마법에 걸린 듯 늘 지나던 익숙한 거리도 왠지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봄날을 즐기는 여행만큼 설레는 건 또 없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국제항로해양정보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선바 군항지수입니다. 우리 여행길이들 북항로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 3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밤부터는 4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의 여객선 정보입니다. 대마도로는 5척이, 후쿠오카로는 3척이 출발하고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트로는 기항선이 되겠습니다. 대마도를 경유한 뒤 후쿠오카로 가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은 바람과 파도가 함께하면서 흔들림이 있겠습니다. 멀미는 예방이 최선이니까요. 여행 전 가벼운 식사와 함께 멀미약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두 여행지 모두 화요일 낮 동안은 따뜻하고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하루 이상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고요. 가벼운 옷차림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사카로 가는 여행 정보입니다. 오후 3시에 펜스타호 한 척이 출발하고요.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착하겠습니다. 밴발매 지수는 나쁜 편이지만 여객선의 선체가 크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음주와 과식과 같이 몸에 무리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현재 날씨는 조금 아쉽습니다.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11도로 뚝 떨어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장로 해양정보였습니다. 국장로 해양정보였습니다.